초복날 단체 식사를 하고 중태에 빠진 봉화 경로당 어르신들의 가건물에서 농약 성분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모두 57명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경로당 회원 50여 명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고, 마을 주민을 상대로도 탐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4명 등이 식사 후 다시 경로당에 들른 점을 주목하고, 경로당 내에서 다른 음식물을 섭취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